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편안히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전역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강서구총장 보궐선거에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은 그동안 박원순 전 시장 안희정 전 지사 보궐선거로 쓴 돈이 얼마인데 야당은 돈 얘기 꺼낼 처지가 아니다 이렇게 맞받아줬고요.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 선거지원부터 할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 다튼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뒤에 바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뉴스탑10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내년 총선 전에 마지막 선거입니다. 강서구총장 보궐선거 다음 주 수요일에 치러집니다. 평일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각자의 지위층을 얼마나 결집시키느냐가 선거 당락의 관건이 되겠는데요. 여야는 추석 연휴 내내 강서구 현장 유세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강서 지역은 더더욱 심한 것이 고도 제한 때문에 다가구 다세대 이 밀집된 그런 지역의 문제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한 번씩 바꿔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냥 계속 밀어주면 정신 안 차린다. 아니 대통령도 김태우 후보가 공익 제보를 했던 거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 이래가지고 어차피 특별 사면 특별 복권 다 했는데 그럼 대통령도 마음에 두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오세훈 시장 얼마 전에 왔다 갔죠 모아타운에. 모아타운에 와가지고 확실하게 그냥 왔겠습니까. 김태우가 되면 야무지게 챙겨주겠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박수 한번 씁시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원래 우리 당 출신이죠. 국토교통부 장관도 도와줘야 이게 뭐 이 카우건 풀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여야 지도부가 거의 다 강서구에 살다시피 하더라고요. 이현정 의원. 야당은 정권 심판 선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김태우 후보 사면받고 다시 나온 선거이기 때문에 결국은 강서구에 얼마나 개발 투자를 많이 하느냐 이걸로 좀 프레임을 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200여 개 넘는 기초자치단장 중에서 한 명의 선건데 이렇게 관심을 받는 선거도 아마 드물 겁니다. 특히 강서구 선거가 이제 내년 4월 10일 있을 총선에서 마지막 지금 선거거든요. 여기에 결과 특히 서울입니다. 서울이다 보니까 마지막 이 결과가 어떻게 미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원래 강서구는 지금 현재 민주당의 소위 텃밭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국회의원이 3명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민주당 소속이 국회의원인데 지난번 자치단장 선거에 오세훈 시장이 여기서 이제 전척으로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장도 국민의힘이 가져갔었고 그게 바로 김태우 전 구청장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지역 개발. 왜냐하면 강서구가 주로 화국동 중심으로 해서 김포 국정화항 때문에 고도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적인 개발이 그동안 억제돼 왔었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 마곡지구라든지 이런 데 업체도 들어서고 개발 들어서고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개발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아마 여당은 이제 지역 개발 문제를 핵심 이슈로 내세운 것 같고 지금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 구청장장이 기각됨으로 인해서 이제 정권에 대한 심판 문제 이거를 이제 핵심 이슈로 내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보궐선거를 봤지만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평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조직 동원력이 있는가 또 특정 지역 특히 이제 강서구 같은 경우는 원적지 중심으로 해서 충청 출신이 꽤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 지역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당에서는 지금 계속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뉴욕 가서 이카오라고 국제공항연맹에서 이번에 고도 제한 문제를 좀 푸는 문제를 협의를 하고 왔어요. 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 장관이니까 강서구 개발 문제라든지 이걸 이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 아마 선거 유세가 나설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걸 통해서 야권표를 결집시키는데 근근일척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선거전이 한층 과열되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바로 화면을 보겠습니다. 우산으로? 아니 주먹으로. 저기 행패 부리고 있는 걸. 상담보도 건너오면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누나 건너오더라고. 넌 뭐야 내가 흔들리했는데. 여기 서 있는 아줌마로. 우산으로. 그러지마도 국민의 의미인가. 그냥 때린 거예요. 우산으로 저렇게 폭행을 가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는데요. 김은식 교수님 선거도 치러 보셨을 테니까 사실 이게 과열 수준을 넘어서 저렇게 폭력 사태 폭행까지 번지면 안 되는데 경찰까지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지금 여당과 야당이 정말 서로 간에 물러설 수 없는 지금 선거전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과열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폭행이나 물리적인 폭력이 행사되는 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생각하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지난번에도 대선 때 굉장히 극단적인 경쟁이 과열되면서 상당히 많은 폭력 사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재명 대표 단식 때도 보면 지금 가까운 시일 내에 기억나는 것도 이재명 대표 지지자 한 분이 또 경찰, 말리는 경찰에게 또 폭행 사태가 있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는 건 그건 당연히 좋은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만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저렇게 폭력을 동원해서 행패를 부리는 건 제가 볼 때 정말 대한민국 수준에 맞지 않는다. 그건 여야를 막론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강서부 청장 선거가 지금 추석 연휴 때는 조금 가라앉는 분위기입니다만 아마 연휴가 끝나자마자 굉장히 집중적으로 조직적 동원들이 지금 이루어질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도우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지금 모든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총동원령이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조직적인 동원이 이루어진다면 또 저런 식의 행패나 폭력 사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답게 좀 성숙한 민주시민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만간에 어떤 유세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본인이 먼저 이재명 당대표가 정권 심판 선거다라고 이제 성격 규정을 했어요.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선두에 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각 이후에 어찌 보면 전국 주도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추석 연휴에 영수회담을 제안했던 것이고 이제는 행동으로서 나서야 된다고 한다면 이번 유세 현장을 통해서 아마 본인의 어떤 존재감이라든지 어떤 지금 기각 이후의 정권 상황 이런 정치 상황에서 본인이 앞서져 있는 장수가 앞에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고 싶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또 강서구 보궐선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 지방선거를 생각해 보시면 강서구 옆에 인천 계양을 지금 현재 이재명 당대표의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죠. 네. 바로 옆에 붙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김포공항 문제가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이걸 꺼내들어서 이전 문제를 꺼내들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정부 여당에서 어떤 김포공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곧 바로 이재명 대표 본인의 지역구가. 연결된 어떤 공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진두지휘하는 모습으로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포인트도 있네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역구. 물론 방탄출마 아니냐 비판 받고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계양이 그리 강서 쪽과 멀지 않고 공황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도 꽤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 몇 가지를 제가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강서구 총장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에 영향을 끼칠 것 같냐. 과반이 넘는 이들이 61%가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제 9일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겠지만 일단 다음 여론조사를 보면 총선에 영향 있을 거라는 얘기. 그리고 지금 진교훈 44%, 김태우 37%. 일단 오차범위 밖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예단할 수는 없고 일단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궐선거 강서구 총장 보궐선거를 두고 40억 비용. 김태우 후보가 한 말을 두고 여러 뒷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재반박까지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40억이 누구 애들 장난입니까? 40억이면 우리 강서구의 어르신들 쉼터 경로당 1년 내내 맹난박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그 보궐선거 치르느라고 964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철액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요. 한 푼도 자기들이 변상에 내지도 않았으면서 민주당이 무슨 40억을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무상급식에 대해서 확실한 본인의 입장을 좀 밝히시고요.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렇죠? 보궐선거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아요. 선거는. 성추행에 의한 보궐선거와 똑같군요. 성추행에 의한 보궐선거와 똑같다는 뜻이 아니라 박영선 후보님의 생각에는 똑같군요. 가치가. 또 저런 식으로 얘기하시네. 마지막 서울시장 선거 얘기는 보궐선거 얘기는 참 오랜만에 봅니다. 구장처장님. 애교로 봐달라 40억 비용. 얘기했더니 민주당에서는 이게 애들 장난인가라고 했다가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1천억 가까이 쓴 민주당은 뭐가 되냐. 이 반박 흐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진실 공방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 주장도 틀리지 않고 민주당의 주장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의 어떤 낙마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거기에 1천억 가까이 들어간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한 어떤 대법원 확정 판결 때문에 직을 이루면서 4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보궐선거를 치른 것도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비교하자면 40억 대 1천억 가까운 돈이니까 민주당이 원인 제공한 것이 훨씬 큰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김태우 후보 본인의 입으로 40억 원 정도는 큰 돈이 아니니까 애교로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가 애교로 봐달라고 하다 보니까 제3자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그 틈을 파고들어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논란은 강서구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으로서 좀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돈쟁이까지 나올 정도로 꽤 긴박하게 돌아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는 저희가 앞으로 다음 주 수요일 전까지 뉴스탑튼에서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위 만나봤고요. 다음 주제는 바로 이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4위와 5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4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구속을 면한 이후 곧바로 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이 추석 연휴도 반납한 채 보강 수사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물론 이재명 대표의 강제수사 혹은 신병 확보에는 검찰이 실패했는데 일단은 연휴 반납하고 증거 보강 관련자 지수를 재검토하고 검찰 나름대로 수사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검찰로서는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통 이렇게 유명인사들 같은 경우에 영장이 기각되면 기각 사유를 일단 보고 그동안 검찰의 전례를 보면 재청구를 해왔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단체는 얼마 전에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처음에 영장이 기각됐지만 그다음에 재청구를 해서 결국 구속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 기각 사유가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유창원 부장판사가 냈던 그 장문의 글을 보면 그 내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모순적인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들을 그런 것들은 아마 검찰이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시사 시절에 위중교사 혐의가 이미 인정이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 대표는 그거보다 권한이 더 커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인정한다? 아마 검찰로서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연휴 기간 중에 지금 보강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례대로 따르자면 아마 영장 재청구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지금 이제 국회 체포동의안을 거쳐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거쳐야 될 것이고 그런 과정을 과연 밟을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 대장동과 성남FC처럼 그냥 바로 한 달 뒤에 기소를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지금 현재인데 이번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보강소를 좀 오래 하고 그 12월 9일에 끝난 다음에 그때는 체포동의안 없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서 다시 한 번 심판을 받아보는. 왜냐하면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구속적부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영장이 기각돼 버리면 항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의 유창훈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문을 도구적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분위기가 내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아마 검찰도 고민스러울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자면 다시 처청구할 경우에 여론이 악화가 있는 반면 또 검찰은 검찰에 일만 하면 된다라는 이원석 총장의 어떤 기본 방침. 이걸 따져본다면 아마 여러 가지 지금 안을 놓고서 고민 중에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의 본인 입으로 얘기했던 얘기와 이원석 총장의 가장 최근 목소리 한번 묶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됐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검찰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와 재판 그리고 사법 절차에 충실히 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수사 동력을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거에 동의하시는지. 저희가 보강에서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정 변호사님 지금 사실 검찰 내부 길을 좀 살펴보면 물론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휴일 반납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이번 기각사회에서도 소명이 된 위중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그것만 똑돼서 그것만 똑돼서 혹은 먼저 재판에 넘기는 방법 혹은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법까지도 고려 중이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연장 재청구와 관련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장 재청구는 돼서는 안 된다.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사법적인 이유에서라고 한다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아까 위중교사 부분은 소명이 됐다. 아직은 소명 단계입니다. 이 부분 재판 단계에서 검찰이 얼마 정도,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지는 재판에서 다퉈져야 될 문제이고 증거인멸 우려는 이미 확보된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증거, 인멸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 이번 영장 심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여당에서 얘기하는 모순되었다라는 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재청구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는 사법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으로서는 영장 구속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이 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까지 검찰에서 2년 넘게 한 수사가 어찌 보면 영장이 유무죄를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욱 예를 들어서 새로운 증거로, 새로운 어떤 혐의로 수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혐의점으로 포함된 것들, 쌍방울이라든지 백현동 사건으로 인해서 더 수사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검찰로 하여금 더 부담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검찰에서의 보강 수사를 해서 불구속 기소를 해서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 되어야 되지 더 이상 검찰의 시간으로 가는 것은 검찰 스스로도 악재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검찰의 생각이 그와 같을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은 이 숫자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370 여성권의 압수수색을 하고 수백 명을 조사하고서도 물증을 찾지 못했다면 애초부터 조작된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사실 그동안 쭉 보셨던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400번 가까운 압수수색, 얼마나 탈탈 털었냐라는 숫자를 항상 이렇게 대해왔는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아니다. 10분의 1 총 36번이다. 어디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어떻게 저희가 냉정하게 판단할까요? 저는 민주당이 얘기하는 376곳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376번 발부됐을 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압수수색 대상지가 376곳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고 많았다. 특히 성남FC 사건이라든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비리 의혹이라든지 또는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서는 매출 점표가 사용된 곳이 100여 곳이 넘었기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지는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얘기도 일리가 있고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 무작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야만 압수수색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마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36곳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횟수가 36곳이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376곳은 36개의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어 있는 압수수색 대상지. 그러니까 일일이 그걸 다 세면 376곳 정도를 압수수색 대상지로 검찰이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얘기는 압수수색 대상지로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검찰의 주장처럼 법원이 발급한 압수수색 영장은 36회가 맞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공방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도대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몇 회 발부했는지 지청별로 또는 지원별로 조사를 해보면 진위가 분명하게 가려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장 차장 말씀은 이게 시각에 따라 다른 숫자가 아니잖아요. 숫자를 하나인 거니까. 여기 보면 민주당은 다시 반박해서 아니 보도를 근거해서 우리가 376번 정도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얘기한 거다. 바로 반박을 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국정감사도 있지만 실제로 검찰 말처럼 영장이 어떻게 어떻게 발부됐는지만 해야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근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의 근거가 약간 빈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왜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해서 횟수를 카운트를 합니까? 실제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몇 건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발부된 구속영장에 압수수색 대상지가 몇 곳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진실에 부합하는 가장 명쾌한 해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구장 차장 말씀처럼 국감에서도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다뤄진다면 법원이 구체적인 수치를 정답을 들이밀 수 있으니까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네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은 면했고 피했지만 사실상 유죄가 확인된 셈이다 이렇게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탑10에도 출연했던 김민전 교수가 이런 말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관련된 범죄로 21명이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구속된 분들의 최상위에 있는 분이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위에 있는 분들은 다 구속되었는데 맨 위에 있는 분만 구속 안 한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법의 형평성에 맞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빠른 시간 내에 되지 못한다고 해서 저는 그것이 영원히 법의 단죄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없어지는 벌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영원히 없어지는 죄는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구속된 인사들 모두 이재명 대표를 지목하고 있다. 정작 맨 위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사람인 이재명 대표는 처벌을 피했다. 법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구속은 면했을지언정. 길게 봤을 때 이 부분 분명히 단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법원의 시간이 시작이 되든 또 재판 과정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지켜봐야 됩니다만 국민들은 한 지난 1년 반 2년 가까이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성남시장 때 관련됐던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죄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대부분 평가를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이 됐지만 영장을 기각시키면서도 영장 점담 판사가 기각 이유를 쓴 내용에도 보면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일부 소명된 것에 대해서 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백현동 관련해서는 직접 증거, 그러니까 당시 성남시장에서 이러이러한 결제 서류나 이런 것들을 변경해 보면서는 의혹이 있으나 직접 증거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정도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쌍방울 대북송도 마찬가지로 이화영 지사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 될 사유를 배제할 만한 뭐 이건 아니다. 이렇게 좀 굉장히 애들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 보십시오. 대장동 사건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만 대장동 사건도 지금 김용과 정진상은 이미 뇌물 수술자로 해서 재판이 상당히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최측근이 돈을 수억을 수용한 것으로 해서 지금 뇌물 사건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사람들이 딱 문을 지키고 있으면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시장으로 돈이 간 걸 지금 밝히지 못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민영 교수 말대로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 당시에 이 엄청난 혐의들이 당시 최종 결재권자인 성남시장, 최종 결재권자인 경기도지사의 허가나 사전 무기인 없이 됐겠는지는 합리적 의심 말고도 이미 대장동 사건은 두 측근이 몸통을 딱 지키고 있는 상황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백형 사건도 직접 증거는 아직은 찾지 못하고 있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거고 쌍방울 사건도 이화영 지사라고 하는 게이트키퍼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하는 정도의 사법 방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결국은 다 모든 게 드러나지 않을까. 진실은 결국 가릴 수 없다. 저는 그 말에는 국민들이 많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정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스스로는 구속을 면했기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도 물론 검찰이 이번 건 판정 패다라는 분석도 여권 내에서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 조국 전 장관 봐라. 김경수 전 지사 봐라. 당시 구속은 피하고 면했다고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다 유죄 드러나지 않았냐. 어떻게 기각이 곧 유죄, 무죄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런 반박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장실질심사의 결과가 유무죄를 가르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그것은 지금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은 법원에서 결정을 하긴 하지만 수사의 단계입니다. 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든지 아니면 영장 기각이 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든지. 그 이후에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를 통해서 불구속 재판, 구속 재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원칙을 얘기하는 것인데 2023년도 사법연감에 보면 작년도, 2022년도 형사재판에서 1심의 무죄율이 3.1%였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기각률은 18.6%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기각이, 구속영장의 발부와 무죄와의 사이에서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 없다 이건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불구속 재판을 했을 때는 무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구속 재판을 했을 때는 조금 무죄율이 더 낮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에 와서 아까 김민영 교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마치 판사인 양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직은 모르죠. 이분도 아직 기록, 저도 아직 증거를 못 봤어요.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장에서 항변하는 내용이라든지 이걸 못 봤는데 이걸 제3자가 마치 유죄가 있다는 듯이 평론을 할 수 있겠지만 저런 식의 태도는 저는 맞지는 않다고 보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권에서 조국 교수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례는 금방 뒤집어질 수 있는 사례예요. 우리가 특수부 수사 같은 경우에 구속 재판을 했다가 무죄가 난 사례가 일반 재판에서의 무죄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조국 교수나 김경수 전 지사를 예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여권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구나라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도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고 해서 이것이 불기소로 이어지고 만약에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법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인신 구속이 될 거냐, 불구속이 될 거냐. 구속이나 불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기소할 거냐, 불기소할 거냐.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기소가 됐을 때도 유죄가 될 거냐, 무죄가 될 거냐. 굉장히 앞으로 이재명 대표 앞에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의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고 해서 이것이 곧 불기소로 가고 무죄가 날 것이다. 이렇게 가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구속영장 기각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앞으로 남아 있는 사법 리스크의 위험성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자영 차장 말씀 혹은 솔재현 변호사 말씀 두 분 다 교집합이 있어요. 결국은 아직 단언할 수 없고 구속만 면했을 뿐이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마치 다 소명이 된 것처럼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 마찬가지로 구속이 기각했다고 해서 면했다고 해서 이 부분이 다 무죄인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이게 며칠 된 얘기이긴 하지만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당시 유창은 판사 앞에서 했던 최후 진술 이 내용을 두고 또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형이 모두 선고가 되면 한 50년을 받을 것이다. 방어권, 방어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 말 어떻게 좀 해석하셨어요? 저는 이게 보통 선고가 내릴 때 그때 최후 진술이 있는 걸 봤어도 영장실치심사에서 최후 진술을 한다는 것은 참 드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 본인도 아마 본인의 죄를 보면 이게 한 50년 정도 될 거라는 걸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정도의 중재라고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신변에 대한 구속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판단을 해 보자면 왜냐? 사실은 이렇게 중재가 저질러졌고 이것에 대한 일부 증거가 됐다고 그러면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구속해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저는 결국은 유창원 부장판사가 유권 무죄라는 그런 어떤 원리에 따른 게 아니냐. 즉 권력이 있는 곳에는 죄가 없다라는 걸 따르지고 있지 않는가. 왜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 구속 안 시키겠습니까? 일반인들이 저렇게 중재한 거라면 저렇게 읍소를 하면 다 봐주는 건가요? 그 기준을 따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이 유창원 부장판사가 바로 이 기각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회적인 층위가 높을수록 증거인멸일 가능성이 없다는 그 본인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그게 상식인가요? 아니, 그러면 대통령하고 전직 대통령은 왜 구속했습니까? 전직 고위공직자들은 왜 더 엄정하게 합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고위공직자일수록 더 엄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더 구속해야 된다고 본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 권력이 있기 때문에. 권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벌 총수들 그다음에 이제 고위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은 더 구속해서 수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본인이 밖에서 권력과 돈으로 자기의 증거를 인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구속영장실질심사하는 그 판사가 그런 정도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판사가 저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 오히려 이재명 대표 본인도 내가 봤을 때도 50년 정도면 선고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이 범죄의 어떤 엄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니까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없다? 당대표는 신입니까? 당대표는 천사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지금까지도 저 판결문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개인적인 시각들 다 하나씩 다 만나봤기 때문에 일단 이재명 대표는 구속을 피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 이재명 대표 녹색병원에서 회복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당무에 복귀하면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을 먼저 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임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또한 방탄 단식을 이유로 9월 두 차례 연기된 공직선거법 재판 역시 10월 13일 재개될 예정이며 최근 영장이 기각된 백현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까지 기소로 이어지면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국회가 아닌 법원으로 출근해야 할 지경입니다. 구속을 면면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무죄 코스프레에 나서고 있지만 이 대표의 형사 피고인 신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은 뜬금없는 영수회담을 제한할 시간이 아니라 재판 당사자로서 재판에 충실히 임할 시간입니다. 저희가 달력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이 10월 2일 월요일 내일이 개천절이고 이제 10월 4일이면 긴 추석 연휴도 끝이 나는데 예정대로라면 성남FC와 위래 대장동 첫 재판이 6일에 예정돼 있는데 실제로 이것도 이재명 대표의 몸 상태를 고려했을 때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 주 13일 격주마다 할래는 고 김문기 천양 아냐 모르냐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동시에 할립니다. 김근식 교수님. 전주의 의원 말만 따라 최대 한 주에 3번 정도 재판에 출석해야 된다. 영수회담 제한할 때가 아니다라는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속역장이 기각이 됐다고는 하지만 남아있는 사법 뉴스는 여전한 거죠. 그러니까 구속을 피했다는 것은 인신구속을 할 필요가 없다고 영장전담판사가 판결한 것뿐이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재판의 결과가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녹속병원에서 치료하고 다시 회복이 돼서 나와서 당무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저기 전주의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대장동 재판이 이제 첫 시작이 됩니다. 첫 시작이 되는데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관련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씩 열겠다고 재판부가 이야기를 한 상태고요. 선거법 재판은 이미 상당 부분 진정이 됐다가 최근에 단식 때문에 좀 미뤄졌습니다. 다시 재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새로 기소가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대북성금, 백현동, 유준교사 같은 것도 새로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연일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재판장에 가야 되는 형사 피고인의 신분을 감출 수가 없는 거고요. 저는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국의 길을 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거 보면 지금 관련 당사자, 이미 아내인 정경심 교수 실형을 받아가지고 범죄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서 지금 실형을 살다가 최근에 가석방으로 나왔죠. 관련 당사자가 이미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됐는데 본인만 재판이 늦어져가지고 1심에 2년 실형인데 지금 2심을 받고 있으면서 밖에 나와서 SNS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봤을 때 조국 전 장관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재판장에 나가서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서 당문을 본다? 제가 볼 때 조국의 길처럼 저 양반이 지금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할 결혈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실제 당대표로서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형사 피고인로서의 사본 리스크는 여전히 지속되기 때문에 조국과 같은 어떤 좀 이중적인 일정들,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좀 듭니다. 저희가 또 다른 달력들을 한번 모아본 게 설 전 변호사님 물론 민주당도 입장이 있고 아니 민생 얘기하고 영수회담 하자는데 왜 뜬금없이 방탄 또 영수회담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여당의 시각 중에는 과거에 재판 본인이 선거법에 기소되기 직전에 또 영수회담 제안했다. 최측근인 김용전 부원장 구속되기 이후에 구속되기 바로 직전에 또 전후로 영수회담 제안했다. 뭐 이런 시점들 때문에 여덟 번째 영수회담 요청에 진정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마지막 영수회담 제안을 하면서 하신 내용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어떤 정적 주의기를 하려는 이유라고 한다면 본인이 굳이 더 이상 제안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부분인데 이제는 정적 주의기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전제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대통령께서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대표, 민주당 대표만 만나기가 거북스럽다고 하신다면 김기현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대표들을 다 정의당, 다른 정당 대표까지 해가지고 저는 정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만날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국회의 시간이고 또 12월 달이면 예산입니다. 예산안의 시간이 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바라는 예산이 있을 것이고 국회에서도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각 당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그다음에 의회의 각 당의 정당 대표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라도 할 수 있는 자리가 형식적이라도 만들어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상적인 얘기다라고 얘기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만나야 한다는 어떠한 사실 자체는 저는 그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유창원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가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다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강석구청장 선거 지원 나갈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본인의 단식 때문에 재판이 점점 다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빨리 재판을 진행해 왜냐하면 선거법 재판은 1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원래 선거법 재판은 6개월 안에 이 결과가 나오도록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주에 한 번씩 재판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재판이죠. 어떻게 2주에 한 번씩 재판해서 이걸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대장동하고 성남매 표시 문제는 일주일에 두 번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금요일에 됐어요. 선거법체가 금요일에 합니다. 그 두 개가 또 충돌돼요? 그렇다면 지금 이 유창원 부장판사가 기각하면서 내그러던 조건이 다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그 재판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벌써 당무 복귀하면서 선거 유세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장 있을 6일 날 재판부터 제가 볼 때는 송신해야 되고 재판부도 빨리 저는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는 병상에서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윤 대통령 만나야 한다. 반면 여당에서는 다른 것 필요하고 재판에 본격적으로 임해라, 제대로 임해라. 산업 리스크 끝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5위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을 김혜경 씨의 개인 비서처럼 썼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몰랐을 리 없다. 이런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전직 경기도 공무원 공익신고자 A 씨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고위공직자의 개인적 비리에 대한 내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출직 고위공직자가 세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건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여기 온 거고요. 이재명은 사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횡령한 제가 볼 때는 치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에 묵인하거나 동조했던 그 당시의 공무원들도 정확히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을 포함한 공무원들도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익제보자가 국민권익위로부터 구조금을 받았다. 이거 구자용 차장님. 다소 생경한 분들,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게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구조금인지를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어떤 공직과 관련된 비리를 알게 된 사람이 국민권익위에 공익제보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사적인 이유로 제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공익을 위해서 제보를 하는 것이 심사를 하고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의 내용이 공익제보가 맞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 공익제보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금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금액을 보전해 주는 구조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기도 법인카드와 관련된 공익제보를 한 A씨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에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받은 이후에 이 구조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권익위가 한동안 그 신청을 접수를 하지 않고 구조금 지급에 대한 어떤 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최근에 불안증세로 공익제보한 이후에 불안증세로 치료비를 받거나 또는 자신이 살던 집에서 다른 곳으로 불가피하게 이사를 했어야 된다. 이런 증빙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9개월 만에 긴급구조금으로 35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저 지급결정통지서를 공익제보자가 저희 뉴스탑10팀에 직접 보내줬고 저에게 353만 4천 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까지 지킨 구조금 내역까지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저희 뉴스탑10팀에. 김근식 교수님, 그리고 제가 방송 전에 공익신고자 A씨와 통화를 좀 했는데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두 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최초에 앞서 화면 안 왔던 직접 출석하는 것 한 번과 최근에 한 번. 그런데 두 번인데 조심스럽기만 하면 한 10월 중순쯤이면 국민권익위원회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 있다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걸 검찰에 넘기지 말지 결정을 한다. 또 이렇게 되면 만약에 또 검찰에 이걸 넘긴다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넘긴다면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사법 리스크는 또 생기는 겁니까? 원래 이제 권익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 같이 직접 수사 권한은 없지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공익 제보자나 아니면 어떤 제보가 들어올 경우에 그 내부에서 이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저 공익 제보자 A씨가 추가로 새로운 것들을 권익위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권익위에서는 담당자를 지금 지시를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권익위 차원에서 조사가 끝나고 이건 좀 문제가 법을 위반한 혐의가 짙게 있다라고 판단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로 넘어가서 공식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서 또 하나의 사법 리스크가 추가가 되는 것인데요. 이미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서는 김혜경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보도가 나왔고 실제로 또 5급 배모 사무관인 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본다면 이미 알려진 사건입니다만 저 A씨가 공익 제보자로서 여러 가지 추가 폭로한 게 나옵니다만 여기서는 법적 비리 혐의가 검찰로 수사가 넘어가는 자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경기도지사라는 그 공적 인물이 저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청원의 꿈을 안고 취직을 해서 입사해서 경기도청에 근무했던 저 사무관인, 저 7급 공무원에게 어떻게 저렇게 개인 하인과 같은 일을 시킬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경기도 여사가 알고 있었다면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실제로 법인카드로 써가면서 개인의 사적 용도로 쓰는 걸 법인카드로 이용하는 것을 묵인했는지 이런 것들을 진짜 사실을 확인한다면 그 죄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가 아니라 정말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파렴치한 행위다 아까도 그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치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법감정을 많이 분노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 제보자와 관련된 얘기, 구종을 받았다는 얘기가 저희가 설명과 함께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6위였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면한 이후 이재명 대표 본인보다 더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최근 더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조국 전 장관입니다 본인 총선 출마설까지 나오는 이 와중에 조 전 장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윤석열 정부에 대해 꽤 비판 수위를 더 높이는 것 같습니다 전두환은 군사, 총과 칼과 탱크로 쿠데타를 해서 집권을 하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학살을 한 거죠 윤석열 정부는 총, 칼, 탱크 대신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검찰권이라는 법률적 무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검찰 또는 검찰 출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좀 신군부가 집권한 거와 비슷하게 신검부가 지배했던 것이고 최근 유시민 전 이사장과 대담도 했고요, 방송에서 저희도 조 전 장관 SNS를 중계방송하듯이 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다만 최근에 유독 더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요 김근식 교수님, 미국 언론의 경고라는 얘기까지 인용을 해서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억압적 방향으로 이끈다라는 얘기까지 포함해서 꽤 요즘 SNS 활동이 활발하거든요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어요? 특히나 총선의 시간이 오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도 정치적으로 이러저러한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조금 더 기세가 등등한 것 같습니다 마치 윤석열 정부가 독재 정권인 것처럼 그것도 본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외국의 일부 언론의 기사를 들여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추석 연휴 기간에 올린 SNS를 보면 이재명 영장 기각을 비유 삼아서 여기에 김행 후보자의 여러 가지 의혹들 특히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의혹들 또 김건희 의사의 도이치보트 사건 의혹들 사실관계 확인되지도 않은 그야말로 허무 맹랑하게 용도 삼위로 끝나버린 여러 가지 각각 의혹들을 다 끌어와서 검찰이 공정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도 수사를 해야 된다고 기세 등등하게 올려놨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아니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판결이 났거나 기소가 된 사건들이고 그러나 김건희 의사 도이치보트 사건이나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사건이나 김행 후보자 이런 백지시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무렇게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붙여놓고 공정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마치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지금 침소봉대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일 정치권에서 제가 볼 때 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가 공격받는 것을 자기가 피하기 위해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가 문제가 있는데 너는 조금 더 문제가 있느냐 안느냐 이런 식으로 좀 몰고 들어가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비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미스크는 끝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미스크가 어떻게 결론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검찰에 수사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건데 거기에 있지도 않은 여러 가지 욕들을 끌어내가지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냐 이런 식으로 하는 물기식 작전이 제가 볼 때는 정말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형호화시키는 그런저런 최악의 방법이다 김웅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음주운전자가 횡단보를 지나서는 사람 왜 안 잡아가요 이런 식으로 큰소리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좀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저 표현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조 전 장관이 했던 원색적인 표현 다만 봐라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라고 했더니 음주운전자가 신호위반 차보고 욕하는 꼴이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겠어요 이재명 대표 구속에 실패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계속 서한하고 있다 불러들이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이 이제 DK의 눈물이라는 순간을 내고 나서 SNS 활동이 좀 잦아지긴 했었는데요 가결 이후에 SNS의 빈도라든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와 검찰 한동훈 검찰을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기각 이후에요 네 기각 이후에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검찰의 무도함이 이번 영장 기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검찰한테 가장 할 말이 많은 조 전 장관이 조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년 총선과 연계해서 저는 민주당이 어려우면 조 전 장관이 좀 등판할 것이 등판론이 조금 이제 뭐 거세지지 않겠냐 이렇게 봤는데 지금 상황을 조금 보니까 검찰 무능론 검찰 심판론이 거세질수록 조 전 장관도 출마할 명분이 조금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 스스로도 좀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요 최근에 더 왕성하게 SNS도 하고 목소리를 키우는 것 같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얘기도 한번 짧게 해보면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신병 확보의 실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에 대해서 아주 일부에서는 한동훈 장관 이름까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합니다 사질 없이 진행될 겁니다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절차입니다 시스템이 독렬됩니다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한동훈 장관 입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될 거고요 윤석열 정부의 전략은 사정전국이고 그걸 통해서 영웅 만들려고 했던 건 한동훈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나리오가 이제 좀 불투명해진 것이 가장 큰 전략의 상실이다 사실 이 여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준석 전 대표의 한동훈 장관 평가를 두고 좀 갑론을박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게임 영어까지 거론한 이준석 전 대표 얘기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잘 못 알아듣는 롤이라는 게임의 용어를 가지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항상 지적하는 문제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정치를 게임하듯이 하는 사람이다 이런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를 정치화시켜버려요 즉 사법의 영역도 정치화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걸 정치적으로 판단하니까 아 이제 뇌피셜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진행했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 인해서 한동훈 장관한테 결국은 이제 되치기 당했다 뭐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거야말로 굉장히 위험한 사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우리가 상권분립 이야기가 있고 왜 정치와 사법이 분리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모든 걸 정치화하는 게 바로 이 독재정권이나 전체주의 정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독재정권, 전체주의 정권은 정치라는 게 결국은 사법의 영역 다 통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검찰이 영장 청구해도 법원에서 한 판사가 기각해버리면 기각되는 거예요 지금 검찰 독재정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검찰 독재정권입니까 지금 법원 영장판사 한 명 때문에 그냥 다 무너졌는데 그게 어떻게 독재정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권분립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제가 비판은 하지만 그러나 영장전담판사 한 명의 판단에 따라서 결국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하나의 저는 방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마치 한동훈 장관을 뭔가 키우기 위해서 했다가 대책이 당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준석 대표가 너무 일찍 정치를 시작하다 보니까 모든 판단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게임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좀 영우시하는 측면 때문에 오히려 이게 구속 기각 역풍이 불고 여권에 큰 부담이 되지 않았냐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분석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의 청년 인사인가요? 바로 반박도 하고요 아까 화면으로 만나봤던 그 내용입니다 아까 그 화면은 바뀌었고요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는데 구정차 장관 조사 기간은 9월 29일과 30일이니까 추석 연휴 첫째 날과 둘째 날인가요? 그러니까 이 조사 일시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면한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인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이 범보수 차기 대권주자 적합 때 35, 오세훈 12, 홍준표 11, 원희룡 10, 유승민 7, 이준석 6, 안철수 5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응답자가 이제 보수 자신의 어떤 정치 성향을 보수 성향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423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전체 국민이 아니고 보수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걸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여권을 지지하는 지지층 사이에서는 차기 주자로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구나 이걸 알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기 대선 또는 차기 주자라고 한다면 현재 권력을 대체하는 어떤 대체 세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마치 러닝메이트 관계처럼 현재 권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로 좀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이 윤석열 정부를 좀 어떻게 보면 뒷받침하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생도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대도 큰 것이 과거 정치 성장의 어떤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국회의원을 거치거나 아니면 정치 이력이 많은 사람들이 차기 주자로 부상을 했다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검찰총장 그만둔 지 1년 만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지금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도 검찰에 있다가 법무부 장관이 된 지 1년 반 만에 유력 차기 주자로 이렇게 거론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어떤 정치의 역동성 또는 새로운 인물에 대한 어떤 갈망 이런 것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 전 장관 얘기와 현직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 얘기까지 저희가 묶어서 차례차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에 가볼까요? 어제가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바로 가봅니다 국군의 날을 앞두고 10년 만에 시가 행진을 연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윤 대통령이 어제는 최정반 부대를 찾았습니다 74년 11월에 저희 작전 중인 병력들이 발견했어요 처음으로 발견한 거구나 네, 처음 발견했고 오늘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방문하신 것은 병사 등의 최고의 선물이자 최선의 자근심 고향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광화문에서 행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날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님께서 길을 맞으시면서까지 행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전투력을 최대한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잘 챙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일단 이 앞에 있는 것은 먹어 여러분들하고 얘기 좀 하죠 어머니, 아버지하고 통화 좀 하셨어요? 송편도 먹었고? 송편도 누가 만들었어요? 사왔나? 콜라라도 마십시다 군 장병들에게 피자와 치킨 만한 더 위에 게 있겠습니까 여러 음식 싸들고 최전방 부대 찾은 윤 대통령인데 뭐 이런 현장 화면도 한 장 화면이지만 윤 대통령의 메시지 북한의 도발 시에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 국군 통수권자의 이 말도 좀 의미가 간단치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나라든 간에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는요 사전적으로는 그 어떤 외국의 어떤 군대가 특히 적들이 침작하지 못하더라도 억제력을 갖는 거고요 사후적으로는 그 억제력에도 불구하고 적이 도발했을 때는 응징하는 그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사전적 억제와 사후적 응징 의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는 남북관계라고 하는 어떤 환상에 젖어서 북한에 대해서 억제뿐만 아니라 응징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하고 실제로 전방에서 총불을 겨누고 있는 우리 군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 쏠지 말지를 굉장히 헷갈려하는 상황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나라의 방향, 특히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동북아에서 북중러와 한미리라고 하는 삼각 구도가 명확히 형성이 돼 있고 거기에서 자유민주주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 멈추지 말고 바로 응사하라 그리고 북한과 대체하고 있고 가장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사랑, 이런 것들을 아마 이번에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애국심과 안보의식과 응징 의지에 대해서 군 통수권자로서 과거 정권과는 분명히 차별화되는 그런 일관들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국군의 날에 맞춰서 최전방 부대를 찾은 윤 대통령이라면 오늘이 10월 2일, 바로 노인의 날입니다 노인의 날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저렇게 메시를 냈고 공산세력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노인들 헌신에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공산세력, 자유주킨 헌신이 있지 않을 거다라는 메시를 냈어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어요? 윤 대통령이 지난주인가요? 유엔 방문하시고 나서 계속 민생 행보를 좀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날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군 장병도 격려를 하셨고 소방서, 경찰서 가서 경찰관과 소방관으로 또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민생에 최우선을 둔 행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는데 오늘 조금 뜬금없이 다시 몇 주 전으로 돌아가서 공산세력 이야기를 하신 게 약간은 조금 기조가 조금 이제 조금 해석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추석 연휴라서 당연히 이제 민생 행보 등을 할 수가 있는데 다시 이제 추석이 끝나면 다시 공산세력 잡기 약간 이런 강한 이념 전쟁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이제 기각 이재명 대표 기각 이후에 대통령실에 뭔가 기조 전환이 조금 있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산세력 잡자는 게 이게 이념의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6.25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6.25를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공산세력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걸 이야기하면 이념 전쟁이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게 민생 행보로 이야기하죠 아니 대통령이 공산세력 당시에 6.25 때 내려온 세력은 당연히 공산세력이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것을 맞서 싸운 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이념인가요? 저는 이걸 이념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산세력을 잡아야 할 만큼 이 공산세력이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체제를 위협하고 있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아니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게 위협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 두 번 말씀을 두 번씩 들었으니까 일단 오늘 연휴잖아요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 다만 때려잡자는 표현을 썼다기보다 공산세력과의 여러 가지 얘기들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도 좀 순화를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어제 국군의 날 관련 메시지와 오늘 노인의 날 메시지까지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제 광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두 달 전이었습니다 정율성이라는 인물 그러니까 북한 정부와 중국 인민군을 위해서 활동한 된 사람 아니냐 그런데 이 광주시가 이 사람을 두고 왜 기념공원까지 만드냐 박민식 국가본부 장관과 광기정 광주시장 간의 설전 다 기억하실 건데요 그런데 어젯밤에 이런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10번이고 100번이고 직을 거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을 좌시하고는 단 하루도 장관으로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직을 겁니까 거기다 왜 직을 겁니까 보험처가 보험부가 됐으면 보험가족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또 이런 걸 해야지 제가 광주시장으로서 광주시민들이 광주를 빨갱이 도시 만듭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보험부는 광주시민 믿고 광주시장 그냥 좀 신뢰하고 광주시에서 잘해라 이렇게 문제제기하는 걸로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꽤 놀라운 뉴스였어요 구자영 차장 어젯밤에 어떤 사람들이 정일성 동상을 강제 철거 시도했다 밧줄로 묶었다 오늘 아침에 이런 신고가 들어왔다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8월에 정일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논란이 큰데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두고 보험부 장관과 광주시장 간의 어떤 논란 아닌 논란이 있었는데 잠시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흉상이 어떤 한 개인에 의해서 철거가 되면서 다시 또 지금 재점화될 가능성이 좀 커져 있습니다 광주에 가면 정일성 거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 한쪽에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상의 일부를 밧줄로 묶어서 끌어내려서 지금은 동상을 세우기 위한 기단만 남아있고 동상은 지금 바로 옆으로 쓰러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돌발 행동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찬반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오늘 저 장면에 채널A 카메라가 담은 저 수리장이라고 써 있는 위에 저 동상이 훼손 그러니까 강제 철거가 돼 있고 어젯밤에 밧줄로 이런 행동들을 했다는 게 좀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허전 변호사님 앞서 광주시장의 정일성 동상 정일성 기념공안에 대해서는 꽤 본인 신조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지자체가 또 경찰에 고소고발할 수도 있고요 수사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지금 한 보수 유튜버가 자신이 저런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공용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누구든 그 유튜버든 아니면 제3의 다른 인물이든 이 재물을 손괴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또 광주시의 입장도 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시에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지금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관리 주체에서 이걸 고소를 한다고 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또 반의사 불발제나 침고죄는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인지해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일성이라는 인물 자체를 두고 두 달 전에 꽤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동상 훼손 혹은 강제 철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논란이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8위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하나의 사건 사고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말다퉁을 하다 홧김에 고속도로 안보판에 차를 세웠다가 보신 그대로 저런 변을 당했습니다. 차에서 내렸고 피해자가 조속에서 운전석으로 이동하는 중에 버스에 채워서 숨졌다. 이 부분까지는 사건 개헌이 대략적인 알겠는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발리고 있다면서요. 일단 피해자 유족 측에서는 지금 이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다고 합니다. 사망한 아내와 사실혼 관계였다고 하는데. 그런데 현장 녹음을 들어보니까 속도를 가지고 다투다가 내려서 혼자 차를 버스 전용차로에 세우고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 주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가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뒤에서 오는 고속버스에 치여서 사망하게 된 사건인데. 이 남성이 문제는 이 사실혼 관계인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에게 어떤 아내 유족들에게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없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겠다. 대신에 본인에게 처벌 불헌서를 써주고 일정 금액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 형량이 좀 무거운 범죄보다는 지금 정확하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요. 아마 처벌 불헌서를 써달라는 걸로 봐서는 버스 기사와 이 남성의 업무상 과실치사에 공동정범으로 지금 기소됐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공범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는 말 그대로 과실범이기 때문에 유기치사라든가 교통방해치사라든가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과실범으로 처벌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무겁다라고 지금 유족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중간 정리를 하자면 피해자의 딸은 사망한 피해자의 딸은 그 남자, 사실혼관계의 남자가 반송 조치하고 있다는 거에 분통을 터뜨렸고 그래서 영상이 이렇게 좀 공개가 된 거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민사적인 주장을 살펴보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배우자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권도 인정이 되지 않고 바로 상속관계로 돌아서기 때문에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형사적 책임이에요. 지금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저렇게 차를 세우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뻔히 예경 가능함에도 혼자 떠나버린 이 행에 대해서 유족들이 분노하고 있고 가벌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사실상 굉장히 복잡한 법리적인 쟁점이 있기는 한데요. 유기치사지나 교통방위치사지로 우유를 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법리적인 쟁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도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추석 연휴에서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그러게요. 롤러스케이트 대표팀 0.01조차 메달의 색깔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말들이 좀 나오고 있죠. 한일 축구 결승전에서 정정당당에 맞붙어보자 아시안게임 말씀하셨고요.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강석 구청장 보궐선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 대표도 국민의 한 표로 권력을 가진 거다. 한 표의 무게감을 알아야 된다고 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우리 든든한 장병들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국군의 날 관련 메시지까지 오늘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주제 바로 이 얘기입니다. 또다시 낮 전망의 밤을 고신다. 내가 바로 기장할 일이다. 울다가 또 울다가 텅텅 울다가 다시 쉬시 웃으며 행복하게 나고 또 후배들이 너무 잘하니까 조심스러워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나이 먹으니까 좀 거시기하고 그런 소리 잘못하면 들었잖아요. 잘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홍시감이 무르익어요. 또 김치가 묵은 지가 또 묵은 대로 맛이 있듯이 그 맛을 이제 좀 더 완숙하게 잘 표현하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추석 연휴 동안에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형식의 프로그램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필요 없는 가수의 실제 콘서트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가황 나훈아 씨 얘기인데 그 허 변호사님 연말에 콘서트를 하는데 또 서울에서는 안 열려서 여러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요. 서울에 지금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잠실 주경기장 지금 노후화로 공사 들어간 상황이어서 그나마 1만 5천 명, 2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케이스4돔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공연장들이 대부분인 상황인 건데요. 구체적으로 좀 더 많은 공연장들이 있다고 하면 피켓팅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또 남진 씨의 12개 도시 순회 공연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수들은 공연하려고 하는데 적당한 공연장이 없어서 더 피켓팅이 심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연장의 확충이 필요해 보입니다. 10일까지 추석 연휴 맞아서 트로트회기 좀 만나봤습니다. 10월의 첫 번째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개천절인 내일도 10가지 뉴스 잘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바로 뉴스 회의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